걸그룹 피프티 피프티를 둘러싼 전속계약 분쟁이 이어지면서 멤버들의 차기 활동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가요계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는 당초 할리우드 영화 바비의 OST, 바비 드림스 뮤직비디오 촬영을 예정했으나 분쟁 등의 여파로 촬영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와 외주 용역 업체 덕이버스 간 진실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성일 덕이버스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피프티 피프티의 노래 큐피드 저작권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의 논의 끝에 권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지급하고 보유한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